신촌 파출소 너무 길거리를 지나갔는데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손너봐도 일어난 분 없는 참 힘든 그러한 밤이었는데 어디선가 너무 향기로운 냄새 홍합찌개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가봤더니 신촌 뒷골목에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리어커에다가 홍합을 쪄서 팔더라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웠지만 다가가서 돈이 없습니다 내일 갖다 드릴 테니까 꼭 좀 한 그릇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처음 보는 이 청년의 얼굴 이렇게 보시고는 그냥 아무 말 없이 한 대접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형편은 뭐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일필 돈을 내지를 못하고 그렇게 그냥 잊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나중에 갔고 이민 생활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홍합 아주머니한테 돈을 못 갚았지 내가 참 미안하구나 이게 하나의 족쇄처럼 그렇게도 끝까지 마음에 부담을 주다가 결국에는 50년 지난 작년에 이천불과 편지를 동봉해서 그분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이 돈을 좋은 일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보냈던 거죠 사람은요 마음이 있어도 형편이 나쁘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분처럼 내내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형편이 되면 어느 날이라도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액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요 오랜 세월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없어서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한 계획이 있고 그 과정한 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성탄 시리즈 첫 번째 설교에서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징치하시고 정죄와 심판을 하시는 과정에서 원시복음 즉 최초의 복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역사를 괴멸을 해버리고 인간을 구원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그로부터 수천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언약에 어떤 내용 담으셨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원시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열두 아들이 열두 집하의 조상이 되고 열두 집하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도중에 이스라엘은 물론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애국당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사사시대의 34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하기도 합니다 전혀 원시복음이나 아브라함 언약이 그 상황과 현실을 보며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와 그분의 계획을 역사의 배후에서 차근차근 이루어나가고 일하며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시점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성취를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요 학자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 오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두껍다 반으로 줄여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두껍다 또 줄여라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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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인류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추출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느 학자가요 지구상에 도대체 5560년 동안 전쟁이 얼마나 일어났는가 통계를 냈습니다 14,531번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1년 평균 2.6회의 전쟁이 터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이전에는 루안다에서 민족과 파벌 간의 전쟁이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도 전쟁이 많고요 세르비아와 같은 곳에서도 집단 학살, 지노사이드, 인종 청소 전쟁이죠 하나의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역사에도 6.25 전쟁이 여러분 민족 상자 안에 비극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 등이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인류 역사를 고난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가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원시복음 성취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전에서 말씀하신 메시야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느냐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성탄 시리즈 세 번째 설교를 나눕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 이후에 수천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원시복음의 성취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한 사람 다윗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가 내밀어 놓았던 부모도 별로 의미를 두지 않던 말제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일 왕국시대의 왕으로 그를 삼아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가 최고로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괴를 내가 모셔드려야지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뜻이 오케이 하면서 결제 도장을 자기 나름대로 꽝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은 무엇입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부귀 영화의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서 있는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다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기뻐했던 거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겁니다 No! 거절하세요 왜?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다윗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그러한 성전을 네가 지울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만큼은 너무너무너무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으로 주세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신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몇 가지예요 우선은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구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다음에는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 곳 성전을 다윗 대신에 짓도록 해주겠다 12, 13절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의 내용은 다윗 가문의 왕위를 영구히 영원토록 해주겠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중에서요 오늘 본문 16절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다윗 언약에 다윗 왕조가 영원히 보존된다 그 왕위가 영원하다 여러분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는 역사에서 다윗 왕조가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C 1010년에 왕조가 시작됐지만 400년 지난 BC 586년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나라가 폴쌍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졌어요 조선왕조 500년만도 못한 그러한 세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맹세를 주셨는데 다윗 언약 왜 이따윗니까?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창문으로 봐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1장 1절 함께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다윗 왕조가 400년 만에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죠 이 영적인 시간 안에서는요 다윗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 무궁토로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이죠 30년의 인간적인 삶 즉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마지막 3년은 공적으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금전하시고 그 보금을 온갖 기적과 표적으로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십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창세 때 해주신 원시보금 여자의 우손이 사탄의 뱀에 머리를 밟을 것이다 머리를 짓는게 버릴 것이다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인간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 놀라운 최초의 보금, 원시보금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빌리포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까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 줄 거야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이름을 그렇게 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빌리포서에 보니까 모든 믿는 이가 그를 왕으로 섬기며 무릎을 그 앞에 꿇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 저를 한번 따라했어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실현이 된 겁니다 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아들이 나의 집을 즉 성전을 지을 거야 여러분 이 예언은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1차적 실현이 이루어졌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디모대전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미니 교회여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언하신 진정한 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설립하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다윗 언약의 모든 내용은 그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윗 언약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역사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을 막으셨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대왕입니다만 하나님 주도권 앞에서는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아들이 건축할 거야 그러면서 아들 설로문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상황과 환경마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심지어는요 나중에 역대상을 보니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아들인 설로문이 앞으로 성전을 지을 텐데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전의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윗을 딱 감동을 시켜가지고 영감을 통하여서 앞으로 설로문이 지을 성전을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성전 건축의 때와 환경 등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설로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니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윗 왕가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세세 무궁토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방문할 때면 제가 꼭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봅니다 바닷가가 너무 아름다워요 특별히 뉴포트 비치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요 쫙 몇 킬로에 이르는 그 백사장이 쫙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요 그냥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바다의 소리와 젊은이들이 거기서 배구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풍광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산책에 지쳐서 제가 늘 앉는 벤치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바다가 보이고 또 서핑을 하는 젊은이들이 보여요 거기는 겨울이 없으니까 늘 써니데이만 있으니까 거기서 하여튼 젊은이들이요 뭐 거기는 중고등학교 체육 수업에 서핑이 또 들어가 있는 그런 주니까 애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서핑을 합니다 막 파도에 휩싸여서 서핑을 하고 멀리 나갔다가 파도를 타고 착 서핑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야 저게 정말 젊음의 특권이구나 나도 30년만 젊었으면 저거 해보는 건데 아쉬운 마음을 가져요 근데요 여러분 아무리 서핑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파도가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자기가 그 위에 올라타고 아무리 손발로 휘젓는다 할지라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그렇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바람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고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지 실존주의 철학자 사라트르가 알송달송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는 C가 인생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선문답도 아니고 B는요 birth 탄생입니다 D는 death 죽음입니다 사람은 탄생과 죽음 이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C 선택 choice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여러 선택 통하여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인생이 다 선택만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아무리 사업을 아무리 직장을 아무리 결혼을 내 인생을 구상을 해도요 다 변수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IMF가 그랬고 코로나19도요 수많은 청혼의 꿈을 안고 오픈을 했던 점포들을 폐업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선택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요 새벽마다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먹지 못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 그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때와 시기를 따라서 서핑하듯이 올라타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최선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얼마나 빨리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판가름이 나죠 어떤 분들은요 젊음의 때에 이것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수백 명 함께 사부 때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요 정말 감격스럽고 야 너무너무 이 친구들이 정말 귀하구나 왜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와 예술과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는 그러한 대적하는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증오하고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눈 한 번 감고 질끈 감고 에이 어쩌겠냐 나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면서 그냥 거기에 묻혀버리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돌하지 않고 얼마든지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보느라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이 친구들이 정말 새벽이 있을처럼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다음 시대의 왕성교회와 한국교회를 짊어질 정말 귀중한 영적인 보배들이구나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꾸 격려해 주고 등 두드려 주고 지원해 줘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 교육자들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을 앞에 세우세요 우리 기성세대 말고 청년들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되게 하고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격려하고 밀어주고 자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청년들이에요 기대가 돼요 이처럼 젊어서부터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서야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제 보니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라는 뒤늦은 깨달음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다행이에요 어떤 분은 삶의 심지가 다 꺼져버려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인생 주도권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저 어떡하나 싶습니다 대책 없는 거죠 모세는요 인생 상반기 40년 동안 내가 인생 주도권을 행사한 줄 알았습니다 애국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면서 가져보지 않은 것도 없고 해보지 못한 것도 없고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인생 주도권자가 된 결과가 뭡니까 살인자 도망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하나 달랑 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 중반기 40년 동안 그는 미대한 광야에서 양치면서 뼈저리게 내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랩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아하 이제 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인생 하반기에 40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명령 따라 순종하면서 리듬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니까 늦은 마지막 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40년을 상반기 중반기에 그 80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명의 감당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율법대로 살고 내가 동년배보다 율법에 더 충성하면 되지 그래서 그 내가가 이뤄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대반 죽이는데 가편 투표에 앞장섰고 다메색 도상에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끌고 오려고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경험하고 그가 거꾸로 진 다음에 야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주도권자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도 거부했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는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지만 신앙 생활하지만 여전히 이걸 삶에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는 예수고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해요 신앙 생활하면서도 이거 내가 구원 받았나 그러한 참 불안불안한 마음 평안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늘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뭐가 같으냐면요 농부가 자기 아들을 이제 제대로 된 농사꾼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에게 쟁기를 메우고 아들아 네가 한번 밭을 갈아봐라 갈아넣고 보니까 빛뚤빛뚤빛뚜빛뚤 빛뚤 뱀 지나간 자리에 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죠 아버지 왜냐? 아빠 하는 거 봐라 아버지가 쭉 쟁기를 갈아서 그 소를 몰아서 밭을 갈아 넣는 거 보니까 쭉 바둑판처럼 일직선이에요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땅을 바라보고 소를 바라보고 여기저기에 너의 주위를 초점을 분산시켰어 그러니 삐뚤빼뚤해 아빠는 저 멀리에 있는 한 지점을 목표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소를 몰았어 그러니 일직선이 될 수밖에 여러분 히브리스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누구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바라보셔야 해요 그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이 주도권자이심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분 전지전능하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최선의 인생을 살지 아십니다 내 은사가 뭔지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분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제 아무리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아무리 남들이 다 인정하고 성공적이라고 하는 분들도요 그 삶이요 한탄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도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성도님들 그 중에 단 한 분도 나 잘못 살았어 후회스러워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끊임없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그렇죠 너무 내 뜻대로 못해가지고 안달하지 마세요 자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정기간 위탁해 놓으신 겁니다 나 대신 네가 좀 양육해 주지 않겠니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학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청직이로서 우리는요 의무 위반입니다 의무 위반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하는 말은요 자녀가 부모가 바라볼 때 자녀들을 보면서 주변에 막 어떤 대학을 갖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요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네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애하고 네가 정말 주님의 몸 든 교회를 사랑하고 네가 정말 예수님이 너의 주도권자요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 엄마 아빠의 소원이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자녀를 향해 해야 할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라면요 죄송해요 자녀 잘못 키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갔고 좋은 직장 가졌고 좋은 삶을 인간적 기준에선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바라보실 땐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참 기분이 좋았어요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한 장노님께서 우리 2층에 오늘 마지막으로 생명의 삶 큐티 말씀 묵상 잡지를 정기구독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로 끝인데 지난주에 장노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어린 손주들을 위해서 어린이용 큐티지를 정기구독을 신청을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돈 줘봐야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리고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까요 요즘에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행복해 보이던가요 여러분 돈 많이 물려주고 기업 물려준다고 해서 맨날 치고 받고 싸우고 음모와 모략이 휑휑하고 증오와 그냥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녀 그리고 손주들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때 같은 손주들한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영원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장노님이 정기구독을 신청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참 좋았어요 기쁘니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려요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도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도권자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면 다 아는 것이고요 이걸 모르면 다 알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라고 하시는 길을 나 가러 갈까 서라고 할 때 설 거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감을 통해서 여러분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